이때가 돼가지고 조금 토크 좀 하다가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형 방송한지 얼마 되셨어요 어 저는 어 지금 매일매일 하는걸로는 매일매일 하는걸로는 별로 되지 않았구요 예 매일 매일 하는거는 별로 되지 않고 뭐 일주일 넘었나 2주 대가 나 뭐 그럴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어 격투기 여쭤보신 분 있는데 격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그 선수를 꿈꿔 가지고 어 산소통으로 다가 연습도 하고 스파링도 조금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조금 제가 허리 쪽이 뭐 방송에서 매차 얘기하지만 허리 쪽이 좀 안좋고 조금 어 건강상의 문제가 와 가지고 어 스파링만 몇번 하다가 그만두게 됐죠 예 뭐 우울한 하루가 됐었구요 그 다음부터 자 그리고 뭐 어 성적 발언은 제가 조금 얘기하기 그래 가지고 그거는 노코멘트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예 자 키키 하시고 예 자 근데 중요한게 어 안한게 어떻게 본다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또 드는게 하면은 많이 다쳐요 예 삼촌 얼굴이시면은 다 패 죽일 뿐 아 아 예 어 아이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싸움을 잘 하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일장이거나 뭐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예 아 요를레 아이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예 자 어 여성분 맞으시나요 예 여성분 맞으신지 한번 예 자 여성분 맞으신지 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일이 있을 거에요 예 예 삼촌 형 그냥 얼굴만 봐도 포스가 하하하 어 근데 어 어 아니에요 하하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엉청 세보이진 않아요 않아요 예 아니야 어 스바 이르시네요 예 뭐하는 거야 으 강태 당하고 싶어 하하하 농담이구요 미안합니다 남성 이게 여성분으로 표시가 돼가지고요 미안해요 예 어 유플랜 님 미안해요 예 자 이제 방종할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예 수다 조금 떠다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금 더 발전된 방송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름 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은 거를 너무 보여드리지 못하고 조금 어 이빨로다가 예 그런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예 어 니은니은 하시네요 예 자 아까 김현인 캐스터님 그거 그 태어난 이유가 오늘 가장 MVP가 아닌가 싶고요 예 어 요플랜 님 나가시네요 예 자진해서 나가주시는 모습 고마워요 하하하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음성이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야 근데 이게 어 오늘은 조금 길게 했죠 1시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방송을 끝나고 나면 언제나 배가 고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멘트를 내뱉다 보니까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좀 배고픈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어 삼촌 안경 벗어보죠 아 다음 예 난중에 왜냐하면 지금 청년탐정 컨셉으로다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요 벗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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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네요 예 미안해요 예 방종할 때 돼가지고 뭐 안경을 벗어요 하하하 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사는 곳에 어 내 나이에 이렇게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 가지고 털버가 예 어 가족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어 좀 유명하면 모르겠는데 유명하지도 않은데 조금 더 알아보면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번에 아는 지인이 또 이거 방송 어떻게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어 이거 형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러고 예 아 진탄 뺐죠 예 자 오늘 수다 방송은 어 별로 뭐 지금 뭐 건진 건 없는데 아무튼 간에 아 들어오신 분들은 어 닉네임 바꾸셨나 어 누가 닉네임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건가요 예 자 샤샤샤샤샤 님이 계시네요 저 어 들어오신 분 같기도 하고요 예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오 예 고마워요 예 아까 어 들어오셨던 분인가요 예 자 샤샤샤 님이 어 아까 그 김현 캐스터 님이 어 그 급성인가요 예 그분 맞나요 아 아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아 그쵸 이게 뜨잖아요 아 예 아 이게 아 그 어 매너 있으시네 왜냐하면 이게 어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이게 해 나가지고 아 고마워요 예 자 다 피치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구요 나중에 어 먹방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지금 어 평균 시간대보다 굉장히 연장을 했고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했구요 신나면 야 좋죠 예 아 별말씀은 어 고마워 역시 저희 그 시청 해 주신 분들이 아 매너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예 겸손해요 예 그리고 아 내 방송 대박 났어요 아이 고마워요 예 자 이제 어 녹화 버튼을 끄고 예 방종 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서 이디스 검색해 주시구요 아프리카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께요 이디스 검색하셔서 즐겨찾기요 예 네